링컨도 이런 비주얼의 베이컨은 못 드셔보셨을걸요? 여기에 페더럴리스트 레드 블렌드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특히 좋아했던 음식 중 하나가 베이컨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베이컨과 함께 페더럴리스트 레드 블렌드를 한번 곁들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원인 윌리엄 크룩 대령에 따르면 그는 정말 열성적으로 먹는 사람이었고 특히 베이컨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키가 193이었다는 걸 아시나요? 1800년대 농부 출신의 193이면 배고파서 열성적으로 안 먹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젊을 때 힘이 장사였다 하는데 소장농과 나무꾼으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레슬링을 했대요 근데 이 레슬링을 12년 동안 딱 한번 졌다고 합니다 전미레슬링협회 명예의 전당에도 일리노이 챔피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잘 쓰는데 베이컨은 싫어할 수가 없겠죠? 심지어 링컨 기념관의 건축가도 헨리 베이컨이에요 1800년대 중반에 링컨 대통령이 먹던 베이컨은 지금 베이컨이랑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베이컨 하면 삼겹살을 떠올리잖아요? 그 당시에는 돼지를 염지한 거면 통상적으로 베이컨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이컨은 역시 삼겹살 베이컨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오늘은 베이컨과 라벨의 링컨 대통령이 있는 이 페더럴리스트 레드블랜드와 함께 곁들여 먹어보겠습니다 베이컨은 통상겹살에 원하는 재료를 넣고 5일에서 7일 정도 염지합니다 베이컨 레시피를 검색하면 많이 나올텐데 저는 다른 재료들은 바뀌더라도 이 메이플 시럽 하나만큼은 꼭 넣고 있습니다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베이컨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삼겹살 표면을 키친타올로 닦아주거나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말리면 좋습니다 표면이 건조해야 훈제했을 때 색깔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제 내부 온도 68도 이상까지 훈연해준 다음 최소 3시간 이상 레스팅을 해줍니다 이 베이컨을 바로 자르면 아까운 육즙이 줄줄줄 폭포처럼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기에는 멋집니다 베이컨이 충분히 식어서 이제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바싹 구운 베이컨보다는 식감이 있는 걸 좋아해 조금 두툼하게 썰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릴에 구워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베이컨 하나 먹는데 공정이 엄청나죠? 링컨도 이런 비주얼의 베이컨은 못 드셔보셨을걸요?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문추 베이컨입니다 여기에 페드럴리스트 레드블렛 역시 미국 와인 좋은데요?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지방의 감칠맛? 그리고 이거 느껴지고 있을 때 이 와인의 쌉싸르한 타닌이라고 하잖아요 이 타닌감이 와 진짜 이거 찍고 이거 제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또 이 페드럴리스트를 저희 성수문추 바베큐에서 같이 행사를 하거든요 오셔가지고 이 궁합을 이 페어링을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레드블렌드를 마셨는데 까르베네 소비뇽이 이 BTS 진님이 우리 이현복 선생님에게 선물한 와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라벨도 또 묵직하게 멋있어가지고 하고 가성비도 좋아요 이게 뭐 소비자가 해도 한 5만원? 이렇게 내외라서 가격도 좋은데 맛이 진짜 좋거든요? 저도 레스토랑에서 여러 가지 와인은 실급하지만은 정말 정말 좋은 밸런스 좋은 와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링컨 대통령님이 사랑한 이 베이컨과 우리 BTS 진님이 선택한 이 페드럴리스트 이 두 개 와인으로 한번 궁합을 즐겨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저희 행사 기간 동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